10편 17편은 원수들에게 종종 쫓김을 당한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호소에 자신의 영혼을 쏟아붓습니다. 본 10편은 그 구조와 사상에 있어서 16편과 유사합니다. 다만 16편이 하나님에 대한 내면적 신앙 고백으로 나타났지만 17편은 그러한 신앙생활 때문에 봉착하는 외부적 위협으로부터 구원과 보호를 의뢰하는 기도라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면서 자신의 무지를 변호하고 6절에서 8절은 자신이 과거에 구원받은 경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요청하고 9절에서 14절까지는 시인이 의로운 자를 압제하며 괴롭히는 악인의 흥포를 피해자의 관점에서 낱낱이 고발합니다. 마지막 1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악인에게 쫓김을 당하는 부당함을 호소하는 말로 보입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우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본절은 마음으로 지은 죄가 없기도 하지만 입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4절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에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여 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본절은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 말씀과 일체하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보호해 주심에 감사하여 드린 모세의 찬양을 자신에게 적응시키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우랑에게 다이시 애워싸였을 때 쓴 시로 보이는 9절입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하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11절에서 13절은 출애국기 15장 11절에서 13절의 모세의 노래와 유사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하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인이다. 본절은 악인들의 번영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나는 우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베오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본절은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에 기록한 말과 흡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내세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